탑사님, 정말 괜찮아요? 괜찮다니까. 으유, 쥐 방울만한 게 아까 보니까 한 성깔 하던데? 하리 언니한테 얼른 전화해 봐요. 맞다. 어, 하리야, 난데. 나 지금 니네 회사에 와 있거든? 로비로 잠깐 올래? 줄 거 있어서 그래. 응, 얼른 내려와. 탑사님,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. 화장실? 어, 저기 있다. 같이 가줄까? 아니요, 저 혼자 갈 수 있어요. 그럼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한눈 파지 말고 얼른 갔다 와? 네. 힘들어. 왜 그러세요? 조용히 해. 여긴 뭐야? 뭐 하는 사람들이야? 언니! 다리 언니,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, 언니. 누구니, 너? 언니. 나야 홍시야. 언니 동생 홍시. 나 알잖아. 나 동생 같은 거 없는데? 나 네 언니 아니야. 사람 잘못 봤어요? 아니야, 다리 언니 맞잖아. 왜 아니래? 나 홍시라고, 홍시. 언니. 이거 아빠가 울려준다. 그러니까 네 아빠가 누군데.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. 나 말 못 알아들어? 나 너 같은 애 모르니까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. 홍시야. 홍시야,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아리 언니. 강아리 씨 아는 애예요? 네. 제 동생이에요. 동생? 동생이 있었어요?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요. 홍시야, 너 왜 울어? 무슨 일 있어? 울지 말고 언니한테 얘기해 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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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